들린이 한마리 우리가 나눈 긴 시간 만큼 늘어난 기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 그림이 예쁜 수많은 외침도 서로 외워 죽은 때 숙청 찍어봤어요 오늘 새로운 시도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의 ASMR을 듣고 있는데 발음이 좋지 않네요 내가 내 ASMR을 듣는 걸 약간... Hello, hello, hello 네, 오늘 Try Again 비디오그래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ASMR 어때요? Try Again은 이제 추워지니까 또 겨울에 잘 어울린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도영이 형 들어봤고 태용이 형 들어봤고 해찬이 들어봤어요 근데 도영이 형이 진짜 좋다고 그랬어요, 노래가 음... 이미 있잖아요, 도영이 형 뭘 두 번... 욕 씹는다기보다 좋다고 아, 티용이 형이 얘기해야 되나? 티용이 형이 녹음할 때 가서 여기 이 곡에다가 랩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달라고 답 냈어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추울 때, 자기 전에, 샤워할 때 듣기 좋은 곡 요즘 날씨나 밤에 잘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곡은 오늘 같은 마음일 테니까 We'll be alright, I want to try again We'll be alright, please try again We'll be right back We'll be right back executo